액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트북에 액정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를 메인보드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스크류는 모두 10개입니다. 스크류는 모두 10개입니다. 스크류는 모두 10개입니다. 스크류는 모두 10개입니다. 메인보드에는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액정을 교체하기 위해서 바튼 커브를 닫습니다. 다음은 낙정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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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액장 밑에 접착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액장 밑에 접착 테이프도 제거합니다. 접착 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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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합니다. 액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착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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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액정을 조립하기 전에 실컨테이프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코넥터가 빠지지 않게 테이프를 잘 붙여줍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줍니다. 배젤을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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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 보호필름을 붙여줍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줍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를 붙여줍니다. 액정과 탑케이스로 붙여줍니다. 스크류를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리즌5 모델의 액정 교체 작업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